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 5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같이 한음성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로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룡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11장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한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면의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1장 13절 똑같은 본문이 마태복음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그냥 성령이라 말하지 않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해서 좋은 것 그 좋은 것이 뭐냐 11장 13절 오늘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하나님과 영혼의 응답입니다 지금 우리 구역 공가에서는 성삼의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하고 또 그 다음에 보좌의 축복 이렇게 계속 이어집니다 망대 가운데서 나왔던 그 부분들을 지금 풀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성부 하나님 지난주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 다음에 이번 주에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영혼한 응답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먼저 이런 서론에서 몇 가지 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은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저와 여러분 기도할 때에 응답을 받게 됩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성령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니까 반드시 우리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먼저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될 부분들은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된다 우리의 영이 살아나면요 다 살아나요 영이 살아나면 혼과 마음과 생각이 살아나고요 영이 살아나면은 우리의 영이 힘을 얻으면 신경도 살아나고 우리의 몸 또 살아납니다 우리의 영이 정말로 힘을 얻으면은 어떤 면에서 환경과 사람, 교회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데 심지어 경제까지 회복되게 되어있어요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영의 세계를 안 믿거든요 오히려 기독교인들도 영의 세계를 안 믿어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 저 팔공산의 갑바위에 그 영향받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영의 세계를 믿어요 귀중한 축복은 영적인 축복인데 영적인 존재인 우리에게 누릴 영적인 축복인데 그래서 망된 이런 축복의 비밀들도 전부 다 영적인 축복 아닙니까? 성사함의 하나님의 역사, 보좌의 축복 전부 다 영적인 축복인데 이걸 안 믿는다는 것 공중 근세를 이길 근세 영적인 축복이죠 이 모든 것이 영적인 축복인데 영의 세계를 그래서 세상은 전부 다 육신세계인 의식주의에 갇혀 있어요 영적인 세계를 안 믿고 세상은 육신의 것만 보이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모든 의식주의에만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사람들에게는 이게 다가 아니거든요 어떤 면에서 병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질병 같은 것들도 의사들 너무나 많은 공부를 하고 훌륭합니다 존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의사들은 지금 보이는 것만 진단해요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보이는 것만 그런데 사람에게는 지금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잖아요 이전의 것이 있고 또 이후의 것이 있어요 지금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 그러면 사람에게 지금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면 그 이전의 것이 뭐냐 결국 영적인 부분에 대한 거예요 근원인데 영적인 부분에 대한 것이고 이후는 뭐냐 결국은 영적인 문제로 드러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에 대한 부분들만 거의 생각하는데 그러나 지금 이전의 것이 있고 이후의 것이 있다는 것 어떤 면에서 의사를 병들 우리의 몸의 질병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어떤 암이 들렸다 물론 그런 어떤 육신적인 드러난 병들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만 의사가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럴 뿐이지 실제로 의사는 이전의 부분을 모르잖아요 이 이전의 부분은 근원에 대한 것이고 이게 영적인 부분이에요 사실 그런데 거의 지금의 모든 부분들이 이전의 근원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온 문제예요 사실 그런데 이게 안 보이니까 모르는 거죠 단지 보이는 것만 믿는 거죠 사실 그리고 이유는 뭡니까 결국은 반드시 영적인 근원에 대한 부분들로 가지고 문제가 왔기 때문에 이후에는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일어날 결과는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합니다 지금에 대한 부분들만 본다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어떤 면에서 이전과 이후에 이 부분을 놓고 오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좀 생각할 것은 뭐냐 성경은 세상은 의식주 눈에 보이는 것만 말하고 있지만 성경은 영원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 영원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고요 악한 사단이 영원히 있고 또 분명히 천사들이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런 영적인 세계의 그 차원을 말고요 우리 인간 또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살아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합니다 우리 인간 또 영원한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합니다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인간이 받는 구원 또 그러면 인간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구원 받을 수 있는 기회인데 인간이 받는 구원 또 영원한 것이라는 것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육체 안에 담겨져 있던 영혼이 뜨나는 것을 가지고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구원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언제냐 우리 육체 안에 영혼이 담겨져 있을 때만이 구원 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그렇죠? 우리 육체는 허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육체는 결국 허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어디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내가 예수를 그리토로 영접하는 순간에 내 영이 하나를 만나야 되고 그 영혼은 영원한 것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구원 받을 수 있는 기회고 어떤 면에서 우리가 육신을 잃고 있는 동안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통해서 상급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인데 사실은 육체 안에 우리의 영혼이 있을 때만이 그때만이 그게 상급으로 연결되어져요 그는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 지옥도 영원한 것입니다 지옥이 없다고 사람들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옥도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여러분이 저와 이런 모든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은 한다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이런 한 사람의 복음을 전해서 전도함으로 말면 그 사람이 영생을 얻도록 하는 이 부분들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갔을 때 우리의 상급이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인 전도 이 전도를 통해서 한 사람을 구원 받게 하시는 예수 거리도 영접하게 하고 그런 말을 구원 받게 하는 이 축복의 역사들은 영원한 것이란 그러자 하나님의 일인 전도는 영원한 것이라는 것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로 서론을 좀 생각하실 것은 정말로 그렇다면 우리는 사실적인 영적인 과학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영적인 과학을 믿어야 하는데 먼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정신이 무너지면 몸도 무너집니다 우리의 정신이 무너진다? 몸도 무너져요 또한 우리의 영혼이 무너지면 같이 몸도 무너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무너지면요 이게 다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무너지면 삶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삶이 안 되는 사람들은 삶이 단순히 삶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생각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삶이 안 돼요 이거는 과학이에요 과학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리도 피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와 재앙과 지옥건세 해방받는다 과학 중에 과학이에요 이건 어떤 면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초과학이에요 어떻게 어린 양의 피 발랐을 때 양의 문설주 발랐을 때 그들이 출혁업했습니까? 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도 흘린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사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초과학 중에 과학이 뭐냐 그리도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례죠 그리고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세력이 깨뜨려진다는 거 이게 과학 중에 과학입니다 영적인 과학인데 어떤 면에서 초과학이라 할 수 있나요? 그리도 그 이름 불러는데 어떻게 사단이 깨뜨려집니까? 그런데 그게 과학 중에 과학인 초과학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우리가 지금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응답이 오게 돼 있고요 그 영적인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 본론으로 들어가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연결되어지는 공각에 대한 부분들 제가 다시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회복해야 될 이유가 뭐냐 우리가 반드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구하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좋은 것이 누가 원 11장 13절에 성령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4정 1장 4절 5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5절에 그 약속하신 것이 뭐냐 내가 몇 단위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렇다면 이 성령의 능력을 왜 하나님께 우리에게 회복하기를 원할 그 이유가 뭐냐 마지막 시대는 뇌피림 시대입니다 뇌피림 문화와 뇌피림 전략으로 모든 인간이 그게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뇌피림은 어떤 면에서 무당 귀신들인지 아닙니까 그게 뇌피림이에요 지금 어떠면 이것이 고급스럽게 3단체가 프리메이션을 가지고 결국 공기가 오는데 그게 뇌피림입니다 결국 어디에 빠지게 만드느냐 뇌피림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접신해 가지고 뇌피림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선진국은 선진국대로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면에서 후진국도 사실 모든 뇌피림 문화가 다 장악해요 그래서 뇌피림 문화를 가지고 뇌피림 전략을 펴서 결국 모든 사람을 이 시대에 다 끌고 가게 돼 있어요 이게 4단의 눈에 보이지 않는 전략이죠 그런데 뇌피림 운동하면서도 뇌피림 운동인지 몰라요 그게 그러니까 군데군데 영적인 재앙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재앙 시대입니다 정신병이 급증합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마약이다 이런 모든 또 알코올이다 중독에 빠지는 이런 모든 부분들은 어떤 면에서 단순히 중독 차원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그거는 정신문제입니다 정신병의 문제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들이 목표하는 것이 뭐냐 후대들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뇌피림 시대 영적 재앙 시대 후대가 무너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주신 복음의 역사를 가지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회복해야 돼요 성령의 힘을 회복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시대를 살릴 수 없고 아니 진짜 우리가 성령의 능력 없이는 우리는 세상 임금이 악한 사단이 여러분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마지막 성령의 능력을 그리토와 함께 하나님의 그리토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잖아요 왜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초월적인 성령의 능력 없이는 세상에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하셨다라는 것 그러면 두 번째로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게 되면 영원한 것을 선택하고 영원한 것에 결단하게 됩니다 먼저는 여러분 이미 구약시대에 성령의 역사를 약속하셨죠 어제 말씀 살펴본 것처럼 서가라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느냐고 능력으로 되느냐고 오직 나의 신으로 말미암하 되느니라 가장 어려운 때에 서가라 선자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마지막 때에 오직 나의 영으로 말미암하 되느니라 요엘서 2장 28제도 마찬가지입니다 29절에 마지막 때에 29절에 남종과 여정에게 성령을 부어주게 했다 성령이 많으니까 늙은이는 또 젊은이는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성령이 많으니까 한상을 보고 이상을 보고 꿈을 꾸고 성령이 많으면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 성령을 주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26절에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겠다 인도하심이죠 4장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건넝을 받고 능력을 얻는단 말이죠 성령이 역사한다는 말이죠 성령의 내주와 인도와 역사하심을 이미 예수님께서도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성령의 역사를 누리게 되면 영원한 것을 선택하게 되고 영원한 것이 보이고 영원한 것에 대한 결단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괴배 요괴배의 모세를 애교배의 왕궁에 넣는 것은 영원한 것을 보고 결단한 겁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괴배 그냥 애교배의 왕궁에 넣은 게 아닙니다 영원한 것을 보고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 나일강에 띄어보낸 그 사실 요괴배씨 3개월 동안 길루다가 체슬을 먹여 길루다가 나일강에 띄어보냈잖아요 그냥 대책 없이 나일강에 띄어보낸 게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 아이를 한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 사실을 알고 나일강에 띄어보낸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바로왕의 공주가 나와서 모여가다가 그 모세를 건지고 결국 애교배의 왕궁에 들어간 것이죠 이게 사실은 요괴배의 영원한 것을 이미 보고 나일강에 띄어보냈다는 사실이에요 영원한 것을 보고 한 결단이었어요 그러므로 말하면 한 시대가 살아난 역사가 결국 일어나게 된 것이죠 모세의 장인 이두로 살인자인 모세를 사유로 삼았습니다 가능한 일입니까? 사실은 영원한 것을 보고 결단한 이두로였어요 또 라합 가난한 땅을 정탐한 정탐꾼들을 숨겼습니다 이건 엄청난 어떤 면에서 발각되어지면 당장 어떻게 될 사람이죠 그런데 정탐꾼을 거짓말로 해서 숨겼습니다 이미 이 라합은 가난한 땅을 정복할 하나님의 언약들에 대한 부분을 알고 있었어요 영원한 것을 가지고 선택한 라합의 선택으로 말면 아마 결국은 가난한 땅을 정복하게 되어지는 이런 응답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아서 초대교회에 그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핍박과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놓고 결단한 결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영원한 것을 놓고 결단한 부분들은 반드시 영원한 응답으로 오게 됩니다 반드시 영원한 것을 놓고 결단한 것들은 기도서의 영원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이 우리가 교회 안에 하는 헌신들이 있죠 정말 이 부분을 놓고 헌신들이 되어지느냐 점검해 봐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자그마한 헌신이라 할지라도 아니 또 여러분이 헌금하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정말로 우리가 영원한 것을 결단하면서 영원한 것을 선택하고 이 결단 속에서 이루어지는 헌신인가 이루어지는 헌금인가 봐야 합니다 그러면은 영원한 것을 놓고 하는 헌신이라면은 그것은 여러분의 사역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영원한 응답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부분을 하나님께 단순히 드린다 그 차원이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영원한 결단을 놓고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후대들이 살아나고요 많은 성견장의 제자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게 참된 응답들이죠 그냥 단순히 우리가 물질을 들여가지고 교회를 운영한다 그 차원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정말 우리가 헌금 드림으로 말면 아마 그 헌금이 나는 작게 드렸는데 그 헌금이 영원한 것의 결단이기 때문에 영원한 응답으로 후대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마음껏 복음 증가하고 전 세계 현장에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제자들이 일어나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여러분 헌금 속에서 일어난다는 사실 헌신 속에서 일어난다는 사실 여러분 정말로 그냥 헌신하는 게 아니라 입음을 놓고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헌신이 돼야 합니다 자그만 헌신이라도 세 번째로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나가게 될 때 그것은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말씀드렸죠 성령의 내주 이게 구원이고요 성령의 인도 이게 신앙생활이고요 성령의 역사 이게 기도응답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된 역사가 어떤 면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그런 역사죠 두 번째로 어떤 면에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는 모든 것들은 사람을 살리고 모든 현장을 살리는 발판이 되어집니다 디딤돌 성령의 역사를 의지해서 나가는 모든 것들은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뭐가요? 발판이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게 전부 다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는 모든 것들은 발판이 되어져요 간단한 예로 사람을 살리는 발판이 뭐냐 성령의 역사 속에서 사람이 살아나요 그래서 마지막 성령의 역사를 능력을 의지할 때 모든 것을 회복되는데 그렇다면 이 사실을 놓고 우리가 뭐냐 사실적인 나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들이 어떻게 체험할 것인가 이 부분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모든 것 회복이 성령의 능력을 힘이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발판이 되어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는 것들은 발판이 되어지는 것인데 나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체험하느냐 나만의 성령 충만함의 비밀 그게 우리에게서야 나만의 성령 충만함의 비밀 다이선 찬양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누렸잖아요 나만의 성령 충만함의 비밀 이 성령 충만함을 조금만 체험하다 보면 여기에 오직이라는 답이 나옵니다 오직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오직이 나오기까지만 기다리면 유일성과 재창조는 이 속에 따라 나옵니다 오직 속에서 오직의 응답을 성령 충만함 속에 받게 되니까 유일성과 재창조의 역사는 따라 나오게 되어 있어요 결론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쭉 설명을 드렸고 또 유인물 가지고 한번 읽어가면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정말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 비밀이 있다면 우리가 뭐냐 어떤 면에서 망대, 여정, 이정표 이 사실을 붙잡고 힘을 얻는 겁니다 우리의 힘은 이 속에서 나와요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 제가 지하는 중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 감난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말씀하셨는데 이전까지의 모든 예수님의 사역과 다른 차원의 메시지였어요 이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가이사라 빌리포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고백한 베드로에게 아직 말하지 말라 그리고 감난산에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를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그걸 땅 끝까지를 증인되라 땅 끝까지 오직 성령의 얘기만 있으면 땅 끝까지 증인되라 말씀했거든요 땅 끝까지 나가라 했어요 그렇다면 그 계획을 못 뛰어넘는 것이 교회의 문제의 사실 그런데 그 부분을 놓고 보면 정말로 여러분 감난산에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40일 집중해서 훈련시키신 그 부분들은 이전까지의 모든 예수님의 사역과는 다른 차원의 메시지였고 다른 차원의 새로운 사역을 말하고 있어요 그게 감난산의 말씀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예요 정말 이 부분들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냥 우리가 망대, 여정, 이정표 그런 게 아니라 어떠면 이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누리면 누릴수록 그 속에서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망대는 뭐냐 내 안에 망대가 세워야 합니다 그럼 내 안에 망대가 세워지는 게 24예요 내 안에 망대가 세워지는 게 24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정을 걸어가게 됩니다 망대를 가진 우리가 여정을 걸어가게 되죠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25예요 여정은 우리가 걸어갈 수 없어요 여정을 걸어가는 일에 승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25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이정표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은 세계복음화입니다 이게 우리의 이정표예요 저와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목표하는 이정표는 뭐냐 로마복음화 세계복음화입니다 그게 우리의 이정표예요 그러면 그 이정표는 세계복음화인데 그 이정표는 바로 영혼의 축복이라는 거 망대는 내 안에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24 되어야 되는 거 망대를 가진 우리가 걸어가잖아요 여정을 가잖아요 그 걸어가는 현장의 여정에서 필요한 것이 뭐냐 내 힘으로 현장에 승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25의 축복을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 여정을 걸어가면서 마지막 이정표는 세계복음화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이정표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다른 말로 세계복음화입니다 이 세계복음화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축복 속에 영원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진짜 마지막 대를 하나님께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도록 주신 축복된 약속이 있다면 성삼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거는 이해에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져야 합니다 삼위일체 이해에서 믿을 수가 없어요 믿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하면 구원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믿어지게 합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일 자체가 이해에서 믿는다면 하나님의 그 수준밖에 안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어지게 하셔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하나님 성삼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나가는 겁니다 거기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오늘 성령 하나님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했는데 그 좋은 것이 마지막 시대의 모든 현장을 회복하고 살릴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 충만함 그럼 한번 보십시다 거기 유인물 좀 여러분 하나하나 좀 읽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후대가 가장 먼저 갖춰야 할 것이 있습니다 후대뿐만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미 3단체가 미국과 선진국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고요 그래서 전신질환자와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가득 찼습니다 후대에게 어디에서도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초월적 응답의 DNA를 심어야 합니다 그 초월적 응답의 DNA가 뭐냐 참 성령의 능력과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는 겁니다 초월적 응답 성령의 역사예요 그 성령의 능력과 영적인 능력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론을 들어가서 영적인 능력을 회복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후대와 선진국의 생명은 투쟁이 뭐냐 우리 후대와 선진국은 지옥 같은 현장에서 생존 투쟁을 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내필임 전략 속에서 내필임 작품을 따라가야 합니다 내필임 전략 속에서 내필임 작품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게 전혀 관심이 없고 다른 것을 하고 있다는 것 두 번째입니다 내필임 전략 속에서 내필임 작품을 따라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영적인 문제가 급상승하는데 그게 빠질 수밖에 없어요 미국과 유럽의 80%가 마약에 빠져 있고 50%는 정신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결국 마약과 정신문제 때문에 사고와 자살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우리 후대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능력도 알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후대들에게 다른 것 들어가기 전에 진짜 위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초월적인 능력 이 사실을 알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다른 것 들어가기 전에 그런데 가만 보세요 교회들이 열심히 후대에 대한 교육을 한다면서도 어떤 면에서 이런 축복들 다 놓치고 자꾸 세상적인 것 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후대들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두 번째입니다 영원한 것에 대한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게벳, 이드로, 라합, 이스라엘 민족이 다 죽게 되었을 때 영원한 것을 보고 결단했고 한나, 사무엘, 이세, 다윗, 영원한 것을 알고 있던 사람의 기도가 영원한 응답으로 오게 되었고 초대교회,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것을 보고 세계를 살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 세 가지 말씀하고 있고요 이 사실을 누리면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고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어떤 것도 여러분 발판이 되어져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인도받은 모든 것들은 발판이 되어져요 특별히 무슨 발판이 되어지냐 쭉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람을 살리는 발판이 되어져요 사람을 살리는 성령에서는 살리는 영입니다 살리는 영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모든 발판이 되어진다라는 것 세 번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합니다 개인에게 감난사한 성령의 충만함이 체험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개인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 행복한 체험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나의 업과 현장의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응답이 오게 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제 모든 것에 성령의 역사를 누리면 됩니다 모든 것에 성령의 임재가 있도록 기도하고 어디에 가든지 안고 서는 자리에 이 자리에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안고 일었을 때마다 그리고 모든 일에 기도응답이 들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관계된 모든 일에 하고 있는 모든 일에 기도응답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는 부분이 뭐냐 성령의 인도받게 될 때 확인되어져요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응답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매일 오직과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누리면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 쉽게 말하면 모든 사건 속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 누려지게 돼 있어요 그냥 이론적으로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이 정말로 성령 충만함 속에 들어가는 마지막 때 예수님께 주시겠다 했잖아요 유 목사님 한 번씩 설교하시는 가운데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설명할 때 그런 말씀을 하시는 이랑 목사님이 이야기하죠 주시겠다는데 그걸 왜 못 봤냐 이 병신들아 이야기를 하는데 약속하셨잖아요 주님께서 그리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내가 물부터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는데 주시겠다는 것을 왜 못 봤냐 이 바보들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그리토 그 이름으로 말면 여러분 모든 것들이 성령 충만함 속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이길을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기중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초월적인 응답인 참 성령의 능력과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는 우리의 모든 검찰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옵소서 이분들의 모든 사역 속에서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영원한 것을 놓고 결단하며 선택하며 나가는 걸음 속에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계한 계획이 보여지며 모든 사건 속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들이 보여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순간 한순간 모든 걸음걸음 하다 정확한 성령의 인도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토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겨나신 예수 그리토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 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그 힘을 가지고 세상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구역 검찰님들과 구역장님들 이들의 섬기는 구역과 이들의 가정과 산업들 위해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